안녕하세요. 구수행마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백의 약점을 공격해서 흙이 이득을 보는 수법을 알아보겠습니다. 두 문제입니다. 첫번째 문제. 백모양에 어떤 약점이 있을까요? 이런 약점이 있는데 그냥 설렁설렁 보내시면 안됩니다. 습관데요. 백모양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이걸 집어내야 됩니다. 자 어떤 약점이 있을까요?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. 자 이 안되는 수는 야 이게 일견 야 이거 급소 같죠? 야 급소 아니야? 그러면 백은 뭐 볼 것도 없죠? 백이 여기서만 끊어준다면은 자 이건 양분이 됩니다. 지금 여기 잡아야죠? 이렇게 해서 이쪽을 취할 수가 있어요. 하지만 백은 강하게 자 강하게 두면은 수가 안납니다. 자 흙이 잡혔어요. 이거는 약점을 공격하다가 손해를 대려받죠? 자 그래서 흙 1은 급소 같지만 안됩니다. 이거는 더욱 안되죠? 이거 안됩니다. 이거는 여기를 붙여볼까요? 어휴 이거 멋있네? 맥점이죠? 하지만 백이 이렇게 받아준다면은 수가 됩니다. 끊어서 자 끊었을 때 여기 치면은 자 지금 여기 약점 여기 약점 여기 치켜야 돼요. 자 이렇게 해서 예 굉장한 소독을 취했죠? 그러면 백이 흙이 일로 났을 때 이렇게 막느냐? 그게 아니죠. 가만히 뻗어줘요. 아이 내가 손해를 조금 보고 말지. 나와서 끊을 수가 없어요. 여기를 이어야죠. 아 이 정도 가지고는 양이 안 차요. 예 조금 한 것 같지만은 이 정도 가지고는 양이 안 찹니다. 자 그러면은 정답을 알아보겠습니다. 정답은 어디 있는가? 정답은 쉬운 곳에 있어요. 그냥 이렇게 옆구리 이상하다. 저거 뭐 수가 되는 거야. 저거. 이거 넘어가면 어떡하지? 자 이때 대저치입니다. 대저치면은 여기 끊어야죠? 자 보시죠. 여기 약점 여기 약점 백이 이렇게 놔야겠죠? 자 이렇게 해서 이쪽을 아까처럼 끊어서 잡습니다. 그래서 흙 1, 3으로 두는 수가 백 약점을 추궁하는 수법입니다. 자 지금 여기서는 다른 수가 없어요. 이게 끊어지죠? 자 그러면은 다음 모양 보시겠습니다. 자 두번째 모양 아 이거는 조금 아 생각을 지금 이 흙이 살아야 되는데 야 이거 이걸 어떻게 살지? 여기서는 집을 여기서 집 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. 자 이 살아가는 방법 여기가 조금 문제가 있죠? 자 여기가 조금 아 뭔가가 뭔가가 있을 것 같아요. 자 바둑에서는 어떤 모양을 딱 보시면 뭔가가 있어 보인다 하면은 수가 나는 자리입니다. 자 그 자리는 어디일까요?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. 이곳에서는 바둑장기 오목에 대한 많은 자료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. 기력발전에 도움이 되는 문제들이니 구독하시어 올해 한두급씩 꼭 기력발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자 어디가 약점이 있을까요? 약점이라기보다도 지금 이 흙이 살려오는 수법이죠. 자 어떤 수법이 있을까요? 지금 이런 식으로 둬가지고는 자 이거 이거 가지고는 안되겠죠? 예 요거 한 점 먹는 거야 뭐 누구나 먹을 수가 있죠. 너무 크죠? 자 이거는 문제가 아니고요. 그럼 여기 넣고 또 다른 방 뭐 날일자? 이건 안돼요. 이렇게 있는 순간에 아무것도 안됩니다. 뭐가 될 것 같은데 그럼 이렇게 단수? 요즘은 아무것도 아니에요. 안돼요 이거는 자 그래서 흙 1은 안되고 자 다른 방법을 써야 됩니다. 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? 여기서 이렇게 한번 나가볼까? 이렇게 나가서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? 여길 막겠죠? 이게 선수가 되면은 살 수가 있을까요? 막은다? 아 이거 살 수가 없네요. 여기 지중가서 아 못살았어요. 예 이거는 사활에 다 죽었습니다. 음 아이고 이거 죽으면 안되죠? 자 그러면은 정답을 알아보겠습니다. 정답은 자 이쪽을 건들지 말고 이쪽을 가만히 젖혀서 100의 동태를 보는 겁니다. 아 100이 어떻게 받을 것인가? 거기에 따라서 흙이 다음 수가 결정이 됩니다. 여기는 못 받겠죠? 이렇게 되면 자 이거는 안되겠죠? 이거 안되잖아요. 이어야 되는데 따가죠. 아이고 이거는 엄청나게 했네요. 흙이 자 그러면은 여기서 100은 이렇게 놓는 거는 그냥 연결해서 살아가고요. 이렇게 놨을 때가 문제예요. 자 이때는 그 다음 수는 요기 마늘모 어이? 야 이거 야 너 어디 연결을 못해? 웃기지 마시오. 자 100이 다 잡혔어요. 자충이나 못 들어가요. 이 이 살을 놓는 바람에 자충이 찼어요. 그래서 요 흙이 오로 뻗는 시점을 잘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. 자 이렇게 놀 때 100은 여기밖에 놓을 수가 없다는 안타까움. 자 연결됐죠? 그러면 흙이 일로 날 때 그럼 이렇게 받으면 어떻게 되나? 아 이거는 이렇게 단수 치고 이렇게 넘어가면은 아주 알뜰하게 아 이거 나중에 이거 따는 것도 좋죠? 자 이렇게 흙 가만히 일로 조치는 수가 이 흙하고 연결되는 수법이었습니다. 자 이렇게 해서 알면 좋은 수 두 가지 형태를 알아봤습니다.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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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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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